일본의 고연 안녕히 계십시오 강구가 당첨이 왔어요 아 무거워요 와아아아아아아아 햄버거도 햄버거요 햄버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운하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되게 많이 말했나봐요 그러고 옛날에 햄버거 먹자 했더니 쿠랩 여자친구는 아직도 식단 관리 많이 해요? 네.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애들이 원래 못 먹는데 먼저 보기에 제가 찍어주는 게 낫지 않네. 근데 그거 있어요. 은하가 3개 찍으면 안 돼요. 은하가 찍으면 다 안 나와요. 아니에요. 근데 저 성공할 때도 몇 번 있어요. 매니언님들이 대신 들어주잖아.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찍은 것 중에 하나 그 뭐냐 올라가는데. 거짓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저를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우리 멤버 중에서 여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 은하야. 은하 여정할래요. 은하 땅꼬마 여정. 개미 여정. 개미 여정. 오늘 깔창 꼈어요. 깔창 꼈어요. 깔창 꼈기 하고 다 왔어요.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요. 아 정말. 아이고 안 되겠네. 꼈잖아요. 지금 언니 슬리퍼요. 거의 지금 뒤꿈치 가면 슬리퍼 신었어. 어제는 안 했는데. 신탁 벗겨지면 다들 못 부착해줘요. 더 쪼맨다 내가. 은하 언니는 항상 저희 일자 안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뭐 이런 거나. 할 때 좀 더 뻗고. 더 크게 안 쓰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짧아. 너. 무슨 말을 하겠니까. 너 내 편 아니지. 너 내 편 아니지. 저희 그리고 메모리아에서. 이렇게 손 뻗고. 서로 각자 손 뻗어서. 이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은하는 짧아가지고. 더 이렇게 뻗어야 돼요. 너무 숙여서. 언니가 제일 절 덜 나오잖아요. 언니가 뭔 소리야. 그래서 여름비 때 좀 멤버들이 힘들었다는. 따다다다다 했는데. 손이 안 나가지고. 저희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녕. 저희. 저 오늘 키 사그네랑 노래예요. 키가 너무 안 맞아요. 너 신발 신었구나. 저는 슬리퍼라서 그런 거예요. 맞는데.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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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언니. I call myself. far. along the way to run. I need a fully dread. I know the bubble song. I know the bubble song. Tea. I drink a jam and bread. That I bring aspect to. 어 어 어 어. 이거. 이 영화야. 영화 지우는 거지? 네. 그 도레미송을 저희가. 사운드 온 뮤직의 대표. 송인. 그 도레미송을 불렀는데. 제가 장난하러. 그 노래 안무가 있다고. 속여봤는데. 진짜 믿는 거예요. 은하가. 제가 은하 언니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아이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직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어. 어. 고등이다 고등. 와 짧다. 와 짧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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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장 애착하는 물건은? 이불 이불 내가 제일 쉽던데 언니 깔창이잖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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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언니가 점점 길어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언니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설날은 아이돌 아이돌 소주 대박이다 왜 아이돌 아이돌 육장 정신 킹 원래 이렇게 서 있네 제가 일단 자수 나오는 소주는 약간 뾰로드 아 그런가? 잔인 저도 난 입술은 안 내밀어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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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되게 자주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넣어주고 싶어 내가 저는 언니가 싫어하는 뿔을 자주 해요 여러분 나 미쳤어 어디 내 변신이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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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니랑 오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언니랑 오빠한테 맨날 놀아달라고 찌찌가 있는 미스테벌 아 찌찌가 있는 미스테벌 아 은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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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왜 예린아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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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은하 은하 그러니까 언니 세상 진짜 깔게요 이게 진짜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귀찮아진거 보세요 절대 제가 키운게 아니에요 이것봐 너 60이 맞지 진상규명하지 귀여워 왜 그러세요 찍지마요 은하 158이에요 아니야 뭔소리야 약간 언니 머리 하나 차 있는데 나를 잡으면 나를 딱 이렇게 정면을 제대로 잡으면 애 없다 머리 하나 차요 여자친구 멤버들이 누워서 5분 동안 자고 있으면 5분 후 오늘의 미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친구의 단점 하나 추가해요 추진력이 좋습니다 네